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붕디, 붕디. 붕디, 붕디 없으세요? 어. 야, 근데 이거 괜찮냐? 비싸 보이는데? 싼 거야. 비싼 거면 네 옷을 찢었겠지. 옷은 내 거 찢었으니까 밥은 네가 살래? 나 배고픈데. 일요일 날 저녁은 일요일 날.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 깊이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나. 아무도 그래도 9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이거 줄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그거 줘. 왜 그래? 나 봐, 아니야. 눈은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나 내 가슴을 또 흔들어 놓은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첫 봐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어 그땐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 보지만 그래만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게 없을 만큼 걸어지나버린 얘기인데 웃을걸 봄바람처럼 살아나 날꽁이처럼 흔들어 놓은 사람 봄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나 내 가슴을 또 흔들어 놓은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ciae 나야 나야 천천히 먹어 이거 이거 피자 secondo 그리고 입에다 이렇게 모어 붙여서 계속 마셔가지고 이건 뭐 왜 이렇게 안 닦il 우이구 으우우 gracin 다시 돌아grad 야지에서 야 야 오 처음이야 풍년 날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날꽃잎처럼 살았나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시는 이제 남은 Kiss 날꽃잎처럼 흔들던 하루하루 축하드립니다 날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태어난 미니 감사합니다.